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치료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려는 일정이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의문투성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기날 오후 5시 10분 기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인근의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안 연구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장소까지 공지를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간은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50분경 서울대병원 측은 잠시 이후 7시경 브리핑하려 했는데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진료부원장 수술담당 의사 등이 당초 브리핑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갑작스레 취소한다고 공유를 받았다며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취소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공유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2일 부산대 병원에서도 의료진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브리핑을 취소당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헬리기 타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말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의료진 브리핑을 대신해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경정맥 재건 수술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도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후 6시 30분 1차 브리핑에서 의료진에 따르면 피부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이라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다면서 경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하마터면 생명이 위험하셔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서울까지 헬기를 동원해서 온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엄중한 상황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수사 당국의 한 점 의욕 없는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죠. 서영교 최고위원은 수술이 길어졌다면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렸다며 마취 등에서 회복하는 데 좀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주관자실로 옮겨졌다면서 오늘은 가족과 당 지도부를 비롯 누구도 이 대표를 면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후 7시 40분경 2차 브리핑에서 중증 수술을 요하던 상황이었으나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조금씩 어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왔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중증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수술을 하지 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었지만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해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45분 수술을 시작해서 당초 1시간 이상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수석 대변인은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이라면서 뇌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흘러나온 게 아니고 혈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치 실핏줄 터지듯이 그 정도 터진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릅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혈전이 흘러나온 거하고 흘러나와서 혈전이 된 거하고 피가 줄줄줄 새가지고 막방방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관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의 용태와 관련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취소된 데에 대해서 권수석 대변인은 직접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직접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에서도 의료진 브리핑이 없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수술을 맡은 신촌 세브란스 의료진은 수술 후 경과 및 상황보고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당시 박창일 병원장은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2시간가량 6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진행했다고 수술 경과를 설명해줬고 직접 자세한 경과 및 향후 회복 전망에 대한 브리핑은 집도의사인 탁관철 성형외과 교수가 상세한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에서도 브리핑을 준비하다 치솔을 하는 등 의료진에 대한 입단속을 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인성TV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